K-방산 수출의 새 역사를 K-방산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강국 4위 도약을 목표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 수립을 통해서 세계 속의 방산 강국 K-방산 전성시대를 열어갑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방위 산업의 도약은 계속됩니다. 방위 산업을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방 참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가기 위한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방산 수출 성과,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위 산업 진흥과 K-방산 수출 신화를 읽어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김생희입니다. 오늘 국방 포커스 시청자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방산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방 포커스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이름도 김진홍, 진홍인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진홍입니다. 네, 최근 방산 수출의 아주 좋은 성과로 인해서 깊은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죠.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이 또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또 그간 현대로템, 또 하나 디펜스 등 민간기업이 폴란드에 또 이렇게 방산 수출을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기업의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수출,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말이 있는데 김생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1차 이행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1차 이행계약에는 K9 자주포하고 K2 전차에 대한 물량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7월 27일에는 총괄계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총괄계약이라고 하면 금방 K2와 K9뿐만 아니라 FA50 공격기까지 포함해서 총괄계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맺어진 1차 이행계약이 맺어진 것이고 FA50에 대한 이행계약도 곧 맺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2하고 K9만 결정이 난 거고 설명해 주신 대로 FA50은 곧 있을 예정이다.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폴란드와의 1차 계약 체결은 그 규모는 물론이고요.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지상 무기 체계, 또 FA50 경 공격기 같은 항공 무기 체계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무기 체계를 한 나라에서 구매하기로 한 점. 제가 알기로는 방산 역사에서도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례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 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사전에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통과가 돼서 이번 일이 이루어진 건데 사실 그 중간에 중요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사업 수행 능력을 아주 잘 보여줬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그냥 납기라든지 준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기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들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신뢰관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 언급하셨듯이 사실 정상 간의 협의를 함으로써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K2 후표 전차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완제품을 폴란드에 이제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김생국장님이 이제 국제정책관으로 방상수출에 애 많이 쓰셨거든요. 작년에 일단 최대치 보여주셨고 최대 성과. 올해도 이미 최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 정도면 연말에 상 하나 받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상을 드리죠 뭐. 그럼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재까지 공개할 수 있는 성과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 놓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총액, 방상 수출액을 저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된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이미 70억 불 초과 달성을 했던 그런 성과에 이어서 올해는 그걸 훨씬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00억을 넘겼다 이렇게 봐도. 우리 사회자분께서 그렇게 만약에 기대를 가지신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작년에 또 우리가 우리 국방포커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초로 방산 수입, 이것보다는 방산 수출을 능가한 첫 해였잖아요. 70억 불 달성했는데 100억 불을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은 뭔가 조금 더 많이 달성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웅 국장님 얼마 전에 개최된 서울 안보대화에 특별 세션 패널로 참석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보니까 대외 방산 협력 성과도 소개하셨고 우리의 국방 획득 시스템 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추석 직전에 세계 각국의 무관들과 관계자분들이 참여한 서울 안보대화, 서울 디펜스 다이올로그라고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전 세계의 무관분들과 관계자분들이 전부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개발, 그다음에 최근에 뜨거워진 방산 수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표명하면서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무기 수출 수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관심들이 되게 뜨거웠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각국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걸 무기체계에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적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다 지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는 통신이나 아니면 기계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에서 많이 배워보고 싶다 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우리나라가 많이 받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딱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전에 비슷한 행사랑 그 자리에서 그들이 우리의 방산 산업에 기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딱 느껴지시던가요? 그랬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패널로 참석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도 네덜란드나 헝가리나 이런 동구권의 국가들도 그렇고 유역 국가들도 그렇고 또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무관 분들도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관심사항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패널로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쉽게 보내주지 않고 당신 나라의 경험 같은 것들을 좀 가르쳐달라는 식으로 이메일도 교환하자는 식으로 여러 가지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괜히 으쓱해지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방위산업과 무기체계가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비결이 이제 저희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경쟁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지, 김생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성능, 그리고 가격,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가성비,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해서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면 사실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좀 싸서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능입니다. 왜냐하면 모기체계를 획득하는,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능입니다. 성능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격 그런 건 그 다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후속 군수 지원은 이거는 이제 모기를, 모기 플랫폼을 하나 사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3, 40년은 이제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운영 유지를 하려면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또 부품이, 소모품이 다 다르면 그걸 다시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운영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후속 군수 지원이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과 상시 대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군에서의 후속 군수 지원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외국 수출 국가에게도 우리의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 좋고 후속 군수 지원 좋고. 방산 외교와 방산 수출은 국가 간 신뢰가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이제 방산 수출을 위해서 많은 관계자분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진짜 어때요? 사실 중동이나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남미 이런 나라들도 많이 갔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선진국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그 태도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느낌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존경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들도 사실을 가졌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CNN에서 우리나라 K-방산이 메이저리그에 들어섰다. 이런 말을 또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 국가들마저도 우리나라 어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점점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멋진 방산 수출 소식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종석 국방장관님께서 호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호주와 폭넓은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호주에는 우리 K9 자주포 수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도 직접 보고 오셨다는데 또 지금 독일과 경쟁하고 있는 레드팩 수출. 아마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녀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종석 장관님께서 호주의 리차드 마일스 호주 국방장관과 회담도 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 K9 생산공장 부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양 우리 장관 간의 한 호주 국방 협력 그리고 방산 협력을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요. 사실은 장관님 이전에 한 달 기간 내에 방사청장 방문, 호주 방문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레드백 장갑차 뿐만 아니라 호주와 또 다른 무기체계들 협력이 앞으로도 저희가 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레드백 수출이 완성이 된다면 6조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금액은 굉장히 크고요. 75억 달러 정도 되는 거라서. 독일들이 경쟁사인데 꼭 이겼으면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방산 수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노력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렇지만 국가 간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신뢰 제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간에 하는 국방외교,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청 간에 하는 방산외교, 그리고 또 이제 군 간에 각군, 육해공 군 간에 하는 군사외교.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장님께서 국방외교, 방산외교, 군사외교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6위인데 4위까지 가려면 노력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또 뒤따라져야 되는데. 국장님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만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작전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4강 진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8개만 해도 엄청난 나라들이 앞에 퍼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랄까, 프랑스랄까, 또 이태리랄까, 이런 독일이랄까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강이라고 하는 목표가 후발 주자로서는 엄청난 목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좀 더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또 수출도 계속 늘려나간다면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그렇게 튼실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고 또 부동의 일이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김생국장님은 실제로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월드컵 4강보다 힘들다는 이 방산 4강 진출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은 방산 분야에서도 이미지가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전차군단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독일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넘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르웨이에서 2월에 성능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 무기와 독일 무기를 성능평가를 했을 때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세한 걸로 나왔고요. 사실 기존의 방산 강국들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쟁자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 한 30, 40년간 조금 투자를 좀 느슨하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틈을 타고 굉장히 성능개량을 열심히 했고요. 또 우리 국민 특성상 IT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굉장히 발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성능평가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실은 계속 기술 개발을 더 하고 쭉 나가다 보면 이런 경쟁력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고 이제 이미지도 그렇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까지 쭉쭉 이어진다면 우리가 또 유럽에 새로운 방산 수출 교두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의 방산 수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제 우리의 제품이 전시에 즉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췄다. 또 개발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또 아이디어도 좋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첨단 무기 체계라는 것이 또 우리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천궁2 같은 경우에는 복합 첨단 무기 체계로서 요격 체제입니다. 이 요격 체제는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이고요. 자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요격 체계를 가진 나라가 그 두 나라 위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을 해서 그 수출까지 성사시킨 그런 복합 첨단 무기 체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덕분에 다른 무기 체계까지 그 수출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 이 전 세계의 반응 또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지난 8월 26일.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7조 원대 첫 이행 계약을 체결. 2022년 하반기에도 K-방산은 대한민국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세계 무대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 최근 해외 여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27일 폴란드 군비청은 K2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FA50기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는 총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한 달 후인 8월 26일, 7조 원 규모의 K2전차와 K9 자주포를 첫 이행 계약으로 체결했는데요. 폴란드와의 총괄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대,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계약을 신속한 인도와 대규모 기술 이전으로 평가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는데요. 폴란드 등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K-방산의 위상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클롬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세계 8위. 최근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율은 무려 176%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4.6% 감소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할 만한 성과인데요. 정부와 방산업계는 올해 K-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그 기대감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1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평균 30억 달러에 머물렀던 국내 방산산업 수주액이 지난해 70억 달러를 초과. 이어 올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의 청궁투 방공미사일을 계약, 이집트와 2조 원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으며, 올해 수출액만 벌써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폴란드와의 계약 체결을 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하나로 뭉쳐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리 톰 코번 연구원은 한국의 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며, 한국산 군용 장비는 미국산보다 싸면서도 성능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출입대 교수는 한 방송에서 한국인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외 여론 대부분은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올 연말 노르웨이의 K2 전차를,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할 가능성도 거론되며,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주 성공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국내 방산 기업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낸 결과인데요.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글로벌 방산 세일즈와 탄력적이면서도 선제적인 정책 지원, 방산 기업들의 끊임없는 무기 기술 개량,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K2 방산 세계 4강 도약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방참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표명을 해왔고, 그런 결과가 이런 달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웅 국장님, 의견 좀 주세요. 네, 사실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안보에도 일체적으로 확실한 안보의 원천이 되는 방식으로 육성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 대로,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천명을 했었고요. 그런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수출 상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차나 장갑차나 이런 재래식 무기의 첨단 장비와 그 안에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설비들이 신규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기계산업과 관련된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큰 역할과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미래전 양상은 현대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라든지 인공지능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최첨단 무기들, 무인정 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은 비단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굉장한 파급효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앞으로 우리 군을 더 현대화하고 안보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동시에 또 수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그런 양자의 측면, 국가 첨단 산업으로서의 든든한 측면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역시 미래는 첨단전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첨단전략 건설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역할을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첨단전략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 진흥,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첨단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들, 아까 말씀드린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과 관련돼서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대폭 증액하고, 그다음에 첨단 무기 경쟁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학교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계약학과, 한때는 우리나라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의 계약학과가 기업들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대학 내에 여러 군데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재들이 반도체 산업 발전에 연구를 해서 매진하고 그 성과가 이어졌듯이 지금 우주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드론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5대의 첨단 방위 산업의 첨단 분야를 설정해놓고 관련된 대학 내에서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고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국내의 기업들과 관련돼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전략적인 예산을 배분해서 업계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조속 기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K-방산 기업들이 더욱더 의욕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이 또 필수고요. 또 민간 방산 업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양상을 보면 재래적인 물리전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전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이 전개가 되면서 그런 현대 전쟁의 트렌드에 맞는 무기체계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군의 무기체계 중에 이 청궁이 미래전에 어울리는 무기체계가 아닌가 싶은데 좀 전에도 김생국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겠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궁 1과 2가 있는데요. 1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용입니다. 항공기 요격용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탄도탄까지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청궁 2가 개발이 완성이 되고 또 우리 군에도 전략화가 이미 됐고 그리고 수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복합체계라고 하는데 레이더가 있어서 상대방에서 날라오는 것들을 탐지하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 레이더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대도 만드는 데 굉장히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장치 이런 모든 것들을 발사 통제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첨단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첨단 무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획득을 하고 구매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그 나라에 의존을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전략화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우리가 첨단 기술력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측면이 우리 방산 국방 기술력 기술력을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전략 건설의 매진을 꾸준히 하다 보니 기술과 노하우가 추측이 되고 이것이 또 방산 추출을 연결되는 그야말로 일거양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김진웅 국장님 첨단 전력 건설 그리고 방산 수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체계적으로 유나라에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것만은 꼭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등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자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산 수출이 쾌거를 이루면서 앞으로도 더 가야 되겠지만 획기적인 돌파구는 열렸는데요. 이게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K-방산이 강군 건설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출도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하려면 강한 강군과 함께 그 뒷배에 딴딴한 우리 K-방산 산업체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 개발도 해주고 신용 무기도 개발하고 기존 무기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고 그 품질과 기술력이 강군으로 입증됐듯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김생국장님은 열심히 띄우고 계시지만 해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해서 K-방산이 지속적으로 뻗어나가려면 지속적으로 산업에서 산업 생태계 안에 작동하고 있는 방산기업체들 중에서 대형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형업체, 중형업체, 소형업체들에 이르기까지 부품 작은 나사 하나를 조립하고 있는 소형업체서부터 종합체인 잠수함이나 항공기, 전투기를 만드는 대형업체들까지 체계적으로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K-방산과 강군의 뒷받침 뒷배가 되어주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그런 산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는 방향성을 잡고 지원해 나가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T-50, 트레이닝 50 고등훈련기가 있는데요. 파일러트들이 실제 전투기를 직접 공격하는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훈련을 할 때에도 사용되고 경공격기로 쉽게 전환도 돼서 전투와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우수한 전투기 기종인데요. 훈련기 겸 전투기 기종인데 이 T-50 전투기 공격기 국고등훈련기를 한 대만 해외에 수출하더라도 자동차 1,500대를 동시에 수출한 효과를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경우 통상적인 잠수함을 한 척 해외에 수출한다면 자동차를 한 대당 만 대를 바로 수출한 효과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주무장대한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무기 부품 자체의 수출 그 가치도 엄청나지만 아까 김생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무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안에 수리부속,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고 부품도 갈아껴야 되고 설비들도 다시 업데이트해야 되고 하는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정비와 관련된 소요, 그 금액도 엄청나고 더더군다나 그런 개별 장비만 요새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전산 시스템, 레이더 이런 것들이 다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소비제 제품 하나 수출하는 것과는 다른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방사원 수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제 이게 우리 경제에 방사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방사원 수출이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이어져야 될지 김생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 방어를 위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제성이 안 맞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업화가 되면,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확대를 해서 산업화가 되면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일단 경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모기체계라든지 여러 구성품이라든지 여러 부품들을 훨씬 값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도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계속 첨단 개발된 것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외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금을 통해서 투자 여력도 생기고 또 인원도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우리 방위 산업에 그러다 보면 우리 방위 산업 자체가 튼튼하고 더 건강하게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경제에 커다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수출 확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90% 가까이나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 다른 방산 선진국들처럼 지금 추세대로 작년 70억 불, 올해 100억 불 이상 이런 식으로 수출이 계속 확대되다 보면 아마 우리 기업들의 수출 비중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위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엄청날 것 같은데 김생국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의 방산 강국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듣습니다만 아주 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든지 뭔가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그 총성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보 파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업체만 혼자 어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발로 뛰는 그런 형국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조립 부품보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방산 수출의 경우 이익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뭐 K2 전차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 사실 완제품 수출하는 게 더 금액이 크죠. 근데 중요한 게 운영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추세가 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완제품이 많이 수출이 됐다면 요즘은 다 자국 방산 역량을 좀 키우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출을 하려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제품이다 아니면 부품 수출에서 조립을 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점점 후자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핵심 부품이나 가치가 고부가 가치인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출국이 그래서 이제 방식은 그렇게 이제 부품 조립을 해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이제 다수의 어떤 그런 고액의 그런 부품들은 우리 쪽에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 플랫폼을 수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30, 40년간은 운영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후속 군수지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략 무기 플랫폼과 후속 군수지원을 한 3대 7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런 계약 부분들이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한 70%는 앞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또 계속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품 국산화율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 더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방산 수출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어떤 국산화율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김진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무기체계나 방산물자에 우리나라 부품을 완벽하게 사용해서 국산화한율은 77%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고민스러운 부분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한 핵심 선진 기술은 랜딩기어, 착륙할 때 랜딩기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엔진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방위사업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수출 연계형 부품 국산화라는 사업을 마련해서 수출하려는 무기의 부품 국산화와 관련돼서 과거에 다른 나라 부품을 끼워서 썼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된 부분을 정조준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산화할 때 지원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신설했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전략 부품 국산화 사업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전략 부품 국산화 사업은 뭐냐 하면 과거에 100억, 200억 원만 지원했는데 덩어리가 크고 진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걸 국산화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억 원짜리로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부품 국산화하는 데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은 좀 더 과거에 했던 부품 국산화를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못하던 분야를 국산화 혹은 가려운 부분의 국산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정책을 자꾸 그런 식으로 포커싱을 해서 운영을 해서 효과를 좀 더 달성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품 국산화, 소부장 국산화 추진으로 방산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회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부장 문제는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문제인데 소재, 부품, 장비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원천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부품 국산화 성공했을 때의 매출액이 불과한 4, 5년 전만 해도 20억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그 10배 이상, 200억 이상으로 급격하게 단기간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요. 소재와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항공기나 여러 가지 겉표지의 스텔스 도료라든지 아니면 내열 특수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원천 기술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그런 소재들을, 신소재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산 소재 전주기 지원 사업을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박사님들이 계신 곳인데 이 부분들은 열심히 연구는 하시는데 내가 연구한 게 어디 쓰이는지 잘 모르시고 순수하게 학자로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 군에서 가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아스팔트 위에 그 뜨거운 열기가 그래도 홈이 패이지 않고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관들끼리의 연구기관, 업계, 군 간의 협력과 정보 교류 이런 것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점을 메우는 데에 돈이 쓰이고 그 다음 업체들이 좀 더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하기 위해서 방사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또 무기체계도 다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전해서 전차 잡는 드론 아시잖아요. 뭐 이제 일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 우수한 민간 기업이 방사한 관련해서 또 역할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 더 이렇게 딱 터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방산업계를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거를 좀 더 세련화시켜서 업계가 실제 필요로 하고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조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신설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될 방산혁신기업 100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00은 숫자 100은 민간기업 100개? 민간기업 100개를 선발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한 해에 100개를 선발하진 않고요. 향후 5년간 20개씩 100개 기업이 선발될 예정인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지 첨단 무기들과 관련된 무기 제외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될 텐데 다만 여기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업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서류 심사 받아서 그대로 검토하고 기계적으로 이 분야 괜찮겠다 성공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선별하던 데서 벗어나서 실제 박사님들과 저희 공무원들이 업계를 가서 흙 속에 묻힌 진주로 이번 우프라네 전에서 발견된 것처럼 드론이 정말로 작동 가능한 새로운 아이템인지 눈으로 보고 그분들이 연구 개발만 하셨기 때문에 기술만 아시지 이런 복잡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발고를 해보자. 기존 사업들은 서류 심사로 페이퍼워크로 가는 그런 선정 기준이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기술만 아셨던 분들이지만 앞으로 파란을 일으킬 한 해 20개씩 선발되는 기업 중에서 태반은 다 도태되더라도 한두 개의 대박 상품이 터져서 지속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강국을 이어가는 데에 스타 기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변화도 꽤 하고 있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저희들의 요새 관심사항이자 앞으로 정책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영상을 보면 드론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전투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상용 드론에 민간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 탄을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민간의 기술로 장착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민간 상용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김생국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해외 전시회도 가보면 이런 민간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 발전된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쏠려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무기 체계를 공급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무기 체계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없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든지 그러면 연구 개발이 방법이거든요. 기존의 우리 절차상으로는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새로운 제도로 신속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신속 연구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물품들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차용을 해서 신속 시범 획득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아예 새로운 것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신속 연구 개발을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우리 군에게도 납품을 하고 우리 군이 또 사용을 하고 그 시범 실적을 가지고 사용 실적을 가지고 수출도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우리 청년들 일거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청에서 펼치고 있는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은 3종 세트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의 계약학과 예를 들어 우주, 그 다음에 드론, AI 이런 첨단 분야의 계약학과를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대졸자로 미취업인 상태의 분들 이 방산업체에 적극적으로 취직해서 관련된 전문 지식도 배우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졸인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취업 연계형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한테 방산업체에 관련된 무기체계 제작 기술을 전수도 해 주고 나중에 취업과도 연계해 주는 이런 3종 세트를 펼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지는 솔직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업계에 가보면 항상 업체는 인력이 모자라고 사람 충원을 하지 못한다고 그게 제조인력이든 아니면 석박사급의 전문인력이든 그렇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요. 또 정작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취업반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취업할 데가 없고 취업 정보도 없고 취업이 안 된다라는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걸 좀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는 있는데 요새 정보통신과 관련된 플랫폼 회사들이 워낙 페이가 세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나서도 다 그리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수한 인력들이 국방부문의 첨단 부문과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골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방산수출 성공적인 신화를 읽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짐과 또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진웅 국장님 두 가지 정도 각오와 다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는 방산수출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났듯이 민과 그다음에 관관의 기술협력, 활발한 기술이전, 협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관 기술협력 사업도 저희가 활발하게 론치를 산업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이나 신속연구개발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민간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 군대의 무기체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면 복잡한 2, 3년씩 거치지 말고 신속하게 전력화를 해보자.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산업부, 그다음에 민간기관들, 업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기술협력을 활발히 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나가자.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주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부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려운 부분을 짓는 쪽으로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출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때도 어떤 쪽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정책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처음 부임을 했을 때는 30억 불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수출이 초과가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초과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사실은 수출이라는 부분은 호수에 떠 있는 백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백조가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첫째는 이제 성능 유지 및 개발 그리고 성능에 뛰어난 부분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 노력을 더 해서 업체와 함께 그래서 우리 모기체계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 계속 발로 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 쾌거 수식으로 우리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방산 산업 육성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은 또 우리 군의 첨단 전략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많은 노력에도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첨단과 기술군 건설뿐 아니라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을 목표로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위사업청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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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